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1위는 당연히 미국이겠죠. 2위는 중국입니다. 3위는 러시아고 한국은 몇위정도 될까?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이 이렇게까지 저평가가 될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HLB는 23년도에도 공매상환이 아주 가속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남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공매도들의 상당 압박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HLB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공매상환이라는 부분이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입니다. 먼저 한번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일본은 8위라고 합니다. 한국은 몇위정도가 될까? 군사력과 경제력, 외교력 등을 합산해서 평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조사에서 한국이 2단계가 올랐습니다. 2단계가 오른 6위로 올라섰죠. 그만큼 다른 것보다도 경제력이라는 부분에서 한국은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지난달 31일 US 뉴스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22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조사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가 1, 2, 3위를 기록했고 이 조사는 85개국을 대상으로 만 7천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정치, 경제, 군사력, 군사력 물론 국가 영향력도 평가 대상에 포함을 했다고 하죠. 이렇게 설문조사했는데 우리나라의 위성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1, 3위는 미, 중, 러시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경제 및 군사 강국이라고 칭하고 문화적으로도 음악, 영화, 텔레비전으로 표현되는 대중문화에 의해 전세계에 퍼져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K-POP이 그리고 K-드라마가 상당히 약진을 하고 있죠. 다만 인종차별 시위를 포함한 미국의 사회, 경제적 문화와 불안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 4위는 독일, 다 인정할 겁니다. 5위 영국까지도 인정을 다 하겠죠. 독일 강국이죠. 웬만한 고급 자동차 브랜드는 거의 다 독일이죠. 그리고 독일에서 만든 제조 물량 제품들 중에서 명품들도 상당히 많죠. 5위가 영국. 그리고 한국 6위입니다. 정말로 지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죠. 지금 문화 컨텐츠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2차전지라든지 여러가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경쟁력도 아주 높죠. 셀트리오는 또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아주 바이오 부분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삼바는 또 CMO 부분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죠. 제약바이오 부분에서는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올라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서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 8위에서 2계단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첨단 서비스 기반 경제에 주목을 하면서 특히나 첨단 서비스 부분이 아주 뛰어나죠.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초고속통신망 5G 그리고 삼성, 현대, 래스케이 아주 짱짱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국민 총저축과 외국인 투자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 총저축 그리고 외국인 투자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또 이 공매도라는 부분과 선물이라는 부분 그런 쪽에 파생상품 쪽으로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되어 있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금융 시스템은 정말로 많이 고쳐야 됩니다. 지금 공매도라는 부분 특히 정말로 IT 기술로 따지면 거의 세계 최고죠. 세계 최고인데 금융 시스템을 보면 상당히 좀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좀 빠르게 계산을 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위가 프랑스고 8위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6위에서 두 개 다 미끄러졌고 우리나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UAE가 9위고 10위가 이스라엘. 지난 6위에서 한국과 자리를 맞받았죠.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러시아에 상당히 강력하게 잘 대응하고 있죠. 그래서 33위에서 14위로 수지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EU와 나토뿐 아니고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고 러시아에 대한 저항으로 널리 축하받고 있다. 인구 도시 산업은 침략에 파괴됐고 재건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그런 끈도 없게 또 평클하고 있죠. 재건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예정이다. 이런 부분을 보면 또 이 재건주들 중장기적으로 왔을 때는 이 재건주들 언젠가 전쟁은 끝이 나겠죠.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면 재건주들은 상당한 수혜를 또 아마 잊게 되겠죠. 자,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채비의 상황을 보면 12월 달 들어서 대차가 정말 대차의 감소 중이죠. 정말 대차가 대차의 감소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야말로 눈치 보지 않고 아주 제대로 갚아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700만 주 수준에서 1,300만 주 수준까지 내렸죠. 거의 한 달 만에 거의 400만 주 가까이 대차 감소가 또 일어났는데 이 바닷건에서 정말로 많이 내려친 상태에서 12월 달부터 열심히 대차를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대차 상환을 이렇게 열심히 또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공매도도 공매 잔고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580만 주 수준에서 450만 주 수준 450만 주 정도 되죠. 450만 주 수준까지 또 크게 많이 끌고 내려왔는데 결국은 이 부분은 HLBA 간암 NDA 승인신청 또는 그 전부터 움직일 가능성도 없고 이미 전부터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NDA 승인신청 간암 부분이 NDA 승인신청이 들어가는 게 가장 빠르겠죠. 지금 진도를 봤을 때 선낭암, 위암 얘들보다 간암이 훨씬 빠릅니다. 프리앤데이까지 다 진행을 했고 항사와 같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월입니다. 몇 개월 안에 NDA 승인신청이 들어가 있죠. 큰 틀을 보고 NDA 승인신청 올해 안에 들어가겠지 그런 마음으로 아주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바라보면 되겠죠. 그래서 NDA 승인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완전 무기라는 데이터로 NDA 승인신청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 나면 이제 FDA 쪽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어떤 찌라시 소식들도 다 찌라시가 되는 거죠. 저거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FDA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저희들이 이제 다 마무리하고 결과가 탁 나오면 바로 이제 뉴스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의 HB는 정말로 큰 기업가치 변화를 앞두고 있는 기업이다. 이거는 틀림이 없죠.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재료 그리고 아주 큰 환골탈퇴 가 일어날 만한 그런 기업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얘가 가나맨디 승인을 받아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져 있는 상태고 FDA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이 HB 가치가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데이터로 신청이 들어갔다. 이렇게 스토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FDA에서 승인을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FDA 상당히 일이 처리가 빨라졌고 바이든 케어 또 의료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강을 많이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인원 보강을 한 건지 시스템 보강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뭔가 이제 1상 승인 신청했다 2상 신청했다 했을 때 결과 나오는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상당히 빨라졌고 그리고 희귀의 약품으로 둘 다 지정이 되어있죠. 캄넬리주마카 리보세라닙이 FDA에 희귀의 약품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 1년 내 1년 내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1년 내 1년 내 간암 FDA 승인이 되었다 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나오게 되죠. 승인이 될 가능성이 정말로 크겠죠. 이렇게 승인이 되게 되면 HLB의 위상은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다. 시총이 3조짜리 FDA 승인받은 그런 기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도 가남 그것도 가격 경쟁력이 상대가 되지 않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리고 세계 최장 OS 베스틱 클래스의 약물을 가지고 진입을 하는 상황이 될 것이 되면 그것도 가남 1차죠.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HLB는 그야말로 글로벌 빅팜 엄청난 기업으로 떡상이 되겠죠. 리버세라닉으로 가남 말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파이프라인을 이제 깔아 놓을 거기 때문에 추가로 파이프라인 많이 깔게 될 겁니다. 2023년도 올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유성증자도 많이 진행을 한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HLB의 기업가치 변화는 정말 크게 일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이런 이제 공매도들은 결국은 이렇게 낮은 주가 위치에서 출구 전략을 쓰고 있죠. 대차도 많이 갖고 유증도 아니 공매도도 상당히 많이 줄이고 상원을 하고 있죠. 이런 작업이 진행 중인데 FD 승인 신청 들어가면 이 부분은 좀 더 가소화될 거고 승인이 딱 되고 나면 이 부분은 더더욱이 가속이 붙을 겁니다. 완전히 기업가치가 완전히 바뀌어 버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